뉴키드 안녕하세요 뉴키드입니다 저희 뉴키드가 넥스트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는데요 정말 영광스럽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상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저희가 다시 열심히 해서 소리바다워즈에 다시 참석을 해서 저희는 어떤 상을 받고 싶죠? 저는 신인상도 좋고 어떤 상이든 다 좋습니다. 저희는 항상 더 열심히 해서 모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유큐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